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졸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현대인구같이 생겨내면 아 왜? 아 왜 취하나? 가다나가 진짜 오수영도 못만나봐 왜 오셨어요? 말도 못할 정도면 이거 좀 가져갈게 내 아닌 척을 해봐도 다른 여자들을 견눈질 해봐도 잊혀지지가 않아 머릿속에서 참해들지 못해 눈을 감아봐도 야 벗고 다리에서 해주는거 아냐? 어? 벗고 다리도 진도 좀 나가시겠네 저 사람이 나 놀려봐 아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거냐? 원래 성인이 다 그런거 아냐? 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? 으악 근데 왜 그랬어요? 데려다줄게 싫어 너랑 같이 있기 싫어 그럼 내 차 타고 가 나 따로 갈테니까 형 내려야 돼 들어가지 말까? 양다리 벗고 달면 뭐야? 진도 어디까지 뽑았냐고 내 맘이지 뭐 그럼 유은재 불러줘 쟤 다 돈이야 그럼 유은재 불러줘